나 고이케는 2억 원의 빚을 끌어안고 살다가 9년 만에 그 빚을 모두 변제했고 그 후 소원을 하나씩 이뤄가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 나는 우주님의 강력한 스파르타 교육을 통해서 멋지게 인생을 역전시켰다. 빚의 수렁 속에서 내가 받아들인 우주님의 힌트와 내가 실행했던 일들, 돈과 관련하여 내게 일어난 많은 변화들, 그리고 뒤돌아보니 비로소 보였던 돈의 진실,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글을 쓰면서 당시를 기억해내고 울컥했던 적도 많았다. 막연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매일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사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출근은 이미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야. 이런 큰 깨달음도 있었다. 나의 최근 말버릇은 인생의 기승전결이나 마지막 단계인 웃음까지 잘 회수하자이다. 마지막은 해피엔드여야 한다. 돈도 그렇다. 아무리 돈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상황만 잘라내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략 이런 순서이다. 가게 운영, 빛, 우주로 주문, 빛 변제, 회상, 웃음. 물론 우주로의 주문도 단단한 각오가 필요했다. 빚을 모두 변제한 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마지막은 웃음으로 해피엔드를 맞았다. 이번 책의 무대는 하와이다. 누구나 좋아하는 태양의 섬. 우주에는 이런 곳이 아닌 다른 우주, 평행 우주에 또 다른 당신의 인생이 존재한다. 나는 다른 우주에는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나도 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 고이케의 또 다른 우주의 이야기다. 자, 이제 비밀스럽게 간직해두었던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화끈하게 들려주겠다. 안녕하세요. 미소용입니다. 2021년 11월, 이역 빚을 짓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을 읽고 짤랑짤랑을 계속 말하고 다녔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이역 빚을 짓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입니다. 이역의 빚을 다 갚은 히로시가 말하는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방법 지출하는 돈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돈을 사용함의 끝에는 행복이 가득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는 주인공인 고이케 히로시, 우주로부터 찾아온 신비한 존재, 스파르타시 강력한 지도자 우주님, 돼지 저금통의 모습을 한 돈을 다스리는 신, 즉 돈의 신인 부탄, 우주 중매인 미돌이, 까마귀 부리의 날개를 가진 수호신 가라스텐구, 다섯 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히로시, 돈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없을까? 돈에게 사랑받고 싶어. 부탄,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인가요? 확실히 부자는 돈의 사랑을 받지요. 전제조건이 잘못되어 있지만 않다면 말이죠. 히로시, 전제조건이라고? 우주님, 부자의 비결은 단 하나야. 돈과 자신의 인생을 대등하게 대한다는 거지.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돈을 우선하는 사람 중에 진정한 부자는 없어. 우선 자신의 인생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해.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매니저가 되어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프로듀스를 해야 한다는 거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일단 웃으면서 들어보세요. 돈을 웃게 하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일까 인생일까? 돈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돈이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돈에 관한 고민이 끊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돈에 휘둘리는 편이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돈과 자신의 인생을 저울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처럼 들린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인생보다 돈 쪽을 강하고 거대한 존재로 본다. 돈을 받들고 우러러보며 두려움을 끌어안고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늘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우주가 존재한다. 그 우주를 창조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 자신이 신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다. 돈 역시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돈에 휘둘리고 산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쌓이고 쌓인 돈이라는 존재에 대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2억 원의 빚을 끌어안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보냈다. 돈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았던 그 당시에는 완전히 돈에 내 인생을 구속당하고 있었다. 그렇다. 당신은 나의 첫 번째 책, 2억 빚을 찢는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여러분이 만난 눈물 콧물의 고익해 상태였으니까. 비투성이 인생이라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아. 나는 이런 생각과 함께 매일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럼에도 빚을 해결할 수 없어 고민에 잠겨있던 나날은 그야말로 돈의 인생을 구속당한 상태였다.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로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주에 주문을 낸 것이다. 10년 안에 빚을 모두 변제한다. 아니 변제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끓여 반드시 행복해진다. 아니 행복해졌다. 주문을 낸 이후에 우주님으로부터 힌트를 받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빚과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변화는 빚을 모두 갚기까지 계속되었다. 내가 깨달은 점은 돈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행복한 인생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돈이 있든 없든 고이케 히로시라는 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 돈이 없다는 사실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내세워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강력한 결심이 형성되던 어느 날의 일을 나는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돈이 없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마음 먹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행복한 인생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일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당신의 우주와 인생의 최고 경영자인 CEO이자 매니저다. 행복한 인생을 끌어오기 위해 지금 내디뎌야 할 첫 걸음은 무엇일까? 빚이 많다고, 지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이런 대전제를 갖추고 돈을 상대해야 한다. 돈이 없으니까 라는 이유는 일단 내던져버리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자. 그렇게 하면 왜 자신이 돈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보일 것이다. 인생과 돈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인생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지금 돈에 얽매이는 상황에서 빠져나와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자세히 올바르게 정돈하라. 이것이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다. 돈을 목표로 삼을 경우 놓치기 쉬운 것 돈을 손에 넣는다를 목표로 삼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돈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목표인가이며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스토리다. 목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드여야 한다. 나는 나의 인생과 함께하는 대상인 돈에 경의와 애정을 담아 돈님이라고 부르지만 우주가 보고 있는 것은 돈이 만들어가는 기승전결 스토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화 스토리라면 세계일주 여행을 해서 나 자신에게도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5천만 원을 열심히 모았다고 하자. 그래놓고 역시 여기에 이 돈을 다 쓸 수는 없어 세계일주는 포기해야겠어 라는 식의 흐름으로 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시작 단계에 첫걸음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수중의 돈이 들어오고 세계일주를 떠나 가족이 모두 아 행복해 최고야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만족스러워하며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띠는 결말을 맞이한다. 주문을 하고 돈을 손에 넣으면 계획한 곳에 사용한다. 그 결과 웃는 얼굴이 탄생한다. 여기까지가 우주로 보내는 주문의 기승전결 한 세트다. 여행의 결말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다. 돈도 그렇다. 사용했다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것까지도 돈의 흐름이다. 반드시 한 세트로 생각해야 그 스토리는 완결되고 거기에서 활약한 돋님도 행복한 입자가 되어 우주 공간으로 돌아간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저절로 미소를 뜨게 하는 그 즐거운 체험을 잊을 수 없어서 돋님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힘겨운 스토리로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가 2억 원의 빚을 갚는 과정도 그렇다. 고민 끝에 우주의 주문을 보내고 흐름이 바뀌면서 빚을 모두 변제했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한 생활을 맛본 후 그것이 책으로까지 만들어졌고 내 이야기에 동의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까지다. 이것이 한 세트다. 즉,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반드시 웃는 얼굴로 끝내겠다는 각오이기도 하다. 액면가 이상으로 돈을 사용하는 방법 이 책은 돈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책이다. 한마디로 돈 사용 설명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당신에게 이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당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1만 원짜리 지폐를 오늘부터 기대 티켓이라고 생각하라. 돈은 사실 그런 존재다. 때로는 사용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깜짝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미스터리 티켓이 되기도 하고 본 적도 없는 것을 보여주거나 동경하고 있는 무언가를 체험하게 해주는 체험 티켓이 되기도 한다. 또 누군가를 끝없이 기쁘게 해주는 최고의 서비스 티켓이기도 하고 저절로 웃음을 짓게 만드는 웃음 티켓이기도 하다. 당신의 돈은 앞으로 당신만의 당신을 최고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대 티켓이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미소가 그려지고 가슴이 설레는 기대 티켓이다. 미소 티켓, 깜짝 티켓 등 이름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스스로 행동하고 그 명목에 맞게 웃음과 즐거움, 설렘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누구나 깜짝 놀랄 정도의 예상치 않은 방법이어야 한다. 서프라이즈 파티를 진행하는 감각으로 돈을 액면가 이상의 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돈님으로 하여금 1만 원을 이런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정말 멋진데? 라고 얼굴 가득 미소짓게 만드는 것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고 싶은 돈 사용 방법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정말 즐겁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독창적이고 가슴 설레며 최고로 행복한 그야말로 돈이 웃을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돈을 웃게 만들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매력 넘치는 우주가 너무 마음에 들어 끊임없이 당신을 방문할 것이다. 너무 많은 돈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길게 행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돈을 웃게 하라 내용 어떠셨나요? 돈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 드시지 않았나요? 이 책의 저자인 고이케 히로시 님은 심리 테라피스트, 스피리추얼 카운슬러, 파워스톤 코디네이터, 인디고드 샌다이 대표입니다. 12년 전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진 빚이 2천만엔 약 2억 원 때문에 파산 지경에 처했지만 우주님을 만나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정화시킨 덕분에 빚을 모두 갚고 인생을 역전시켰다고 합니다. 고객들에게만 들려주었던 우주의 법칙이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되면서 일본 전역에 세미나 요청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쓴 2억 비질진에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 단기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최근 시리즈 누적 판매가 30만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책의 차례는 1장 돈을 받들어 모시지 마라 2장 돈에게 좋은 기억을 선물하라 3장 당당하게 돈을 불러드려라 4장 돈을 활짝 웃게 하라 5장 돈의 저주를 풀어라 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머니극장 15개 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1장 돈을 받들어 모시지 마라 중 금전운이 좋은 사람의 대전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우주가 존재한다. 돈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행복한 인생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돈이 있든 없든 고이게 히로시라는 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1만원짜리 지폐를 오늘부터 기대 티켓이라고 생각하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미소가 그려지고 가슴이 설레는 기대 티켓이다. 돈을 액면가 이상의 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돈을 웃게 만들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매력 넘치는 우주가 너무 마음에 들어 끊임없이 당신을 방문할 것이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 1. 4. 5. 6. 5. 6.